그래서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줘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삼성출판사구요 주목고도는 06829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0일 오후 4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엄청 뺐네요 오늘도 4만원대까지 뺐네요 4만원대까지 그래서 이제 4만2천원대까지 한번 열어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좀 반등 나와주더니 실을 썬 부분까지 반등 나와주더니 그대로 시장 빠지니까 또 같이 또 무너져버리는 이런 좀 힘없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무래도 좀 시장 영향을 많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었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개인 기관 다 매수가 찍혔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기타법인 쪽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요 기타법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그 물량들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 기타법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최대주주 물량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뉴스로는 특별히 나온 부분이 없어요 지분 변동 얘기나 현재 시각으로는 안 나왔고 장 마감때까지 나올 수 있으려는지 한번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삼성 출판사 며칠째 3일째 3일째 계속 빼기만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다 반납을 했고 시장이 워낙에도 오늘도 안 좋았다 보니까 뭐 환율은 벌써 1180원 거의 됐고 찍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인도 계속 이탈하고 있고 기관도 그나마 코스닥은 오늘 좀 매수가 장 막판에 좀 들어왔는데 결국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삼성 출판사도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도 다음 주가 되면은 반등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기준봉 세우면서 간역한 거래량과 함께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 다 못 나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주봉 와 이번 주 다 빼버리게 되면서 오늘이 좀 중요했었던 금요일인데 주봉 상태를 완전히 그냥 다 빼버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켜봤던 이 라인 4만 1,300에서 4만 2,300 이 구간은 어떻게 맞춰서 마감이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줘야 돼요 바로 반등 나와줘야 됩니다 주봉 상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왔거든요 여기가 무너진다는 부분은 세력 이탈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 결국엔 다음 주 반등 나와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월봉 상 월봉 상으로도 이렇게 이 박스권 좀 올라와서 유지하던 박스권을 약간 밑으로 깼어요 약간 밑으로 깨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반등 안 나와주게 되면 그대로 빼버리면서 나와버리는 박스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세력 이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스터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뉴스로 새롭게 나온 분은 없고 아무래도 국내 상장 국내 코스피 상장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도 되는 부분이 있겠고 하지만 어쨌거나 코스피 상장이든 나스닥 상장이든 같이 좀 추진을 했던 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 상장 얘기가 계속 설이 먼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시장 영향입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세력들도 막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세력들도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서 손절치고서 도망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이고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은 무조건 나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판사 지금 뭐 여러가지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뉴스가 그때 이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나마 뭐 나온 거는 요거 하나 나왔는데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이 첫 벤처조합 결성 성공 요거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주가에 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죠 이제 스마트 스터디의 이 벤처 캐피탈 이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가 첫 벤처조합 결정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여러가지 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런 투자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삼성 출판사의 주가 모멘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고 그래서 현재 재료적으로 좀 추가적인 뉴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다음주 시장도 반등이 어느정도 나아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삼성 출판사도 같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얘는 나와주지 않게 되면은 차트 무너집니다 차트가 무너져요 물론 뭐 한번 정도 뺐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일부러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는 보통 그런 케이스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거든요 깨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동평기선들 모아놨던 거 무너지면서 역배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위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아쉽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위험한 자리가 되긴 했다 그래서 당장의 다음주 반등이 좀 나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판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 그래서 무료추천존목 2021 무료추천존목 메뉴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추천존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고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전일 미국증시 이렇게 다 시황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장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무료 단타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좀 가능하신 분들 당일날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투정구소 홈페이지에서 또 테마주 검색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AP테마주 검색기 출시를 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AP테마주 검색기 통해서 테마주 매매 하실 때도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투정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